지난 1일 북한 이탈 여성을 지난 2018년 5월부터 약 9개월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부사령부 중령과 상사가 기소되었습니다. 지난해 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10여개월이나 지나 이제야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. 그간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군검찰의 수사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2차 가해 역시 발생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. 군검찰의 기소결정은 환영하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. 이 사건은 북한 이탈 여성의 삶이 여성과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으로 복합적인 차별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위력 내 성폭력 사건입니다. 군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. 다양한 어려움에 맞서 한국에 와도 안전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. 2017년에 나온 여성가족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행히도 북한 이탈 여성 25.2%는 성폭력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총 33,523명 중 75%가 여성입니다. 이들에게 탈북은 북한 국경을 넘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, 성폭행 등 다양한 폭력 상황이 노출됩니다. 힘겹게 한국 사회에 온 이들이 다시 한번 마주하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.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한편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디 피해를 고발해낸 용기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 피해자를 둘러싼 위계, 폭력,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발생한 이 성폭력 사건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. 지난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. 북한 이탈 여성의 용기냄 미투에 걸맞는 책임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. 정의당은 북한 이탈 여성 역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. 오늘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에 가까워지면